이번 시간에는 청주시 지역 분석 및 주요 단지 현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떠날 곳은 청주입니다. 청주네요, 청주. 청주로 가겠습니다. 청주시. 청주는 충청북도에 있죠? 충청북도에서 가장 큰 도시고 법정동 경계로 제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바로 오른쪽 면에 있고 수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안성에서 아래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천안을 봤는데 천안이 이제 준수도권이었잖아요. 그래서 천안을 지나면 바로 세종과 청주로 가요. 그리고 이제 청주는 어떻게 보면 대전, 세종, 청주 해가지고 좀 중북권의 메가시티. 대세청. 네, 이렇게 들어갈 지역인 거죠. 그리고 이제 흥덕구가 아무래도 경부고속도로, 1번 고속도로가 있죠. 1번 고속도로가 있고 여기 또 35번 국도? 여기 크게 키우면 36번 국도. 36번 국도가 세종시랑 연결되는 국도거든요. 그래서 36번 국도라든지 17번 국도, 1번 고속도로 이런 데가 이제 세종시와 수도와 부산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요 핵심 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청주도 경부 라인이다. 그렇죠. 그리고 인구가 이제 80만이잖아요. 지방에서 이제 도시로 비교했을 때는 두 번째로 근도시. 첫 번째가 창원. 두 번째가 청주. 청주. 천안이 약 65만, 약 그 정도 되는데 아산과 합쳐서 95만 대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에너지 자체는 수도권도 좀 가깝고. 그래서 약간 돕진 게 지는데 천안이 한 조금 위. 그 다음 이제 청주. 그렇죠. 이런 데 이제 세종이 크면 클수록 청주도 같이 클 것이다. 그리고 가까운 흥덕구 위주로. 좀 더 흥덕구가 견인해서 같이 커지지 않을까. 지도만 봐도 흥덕구가 위치상 제일 좋아 보이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 다음 좋은 게 이제 서원구. 서원구가 이제 도심에 조금 작게 들어가서 아쉽지만 사실 대전과도 가깝고 또 서원구도 세종과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향을 잘 봐야 되는데 청원구나 상당구를 키우고자 한다. 그러면 아 청주에서는 세종이나 대전과 뭔가 결합해서 개발하려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도시를 만들고 싶어 할 것이다. 그렇게 또 해석이 되고. 만약에 서원이나 흥덕구를 개발한다. 그러면 세종시나 대전과 뭔가 연계해서 도시를 키워나가겠다. 이런 것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먼 도시의 구조를 보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쪼개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공간구조 계획만 청주도시기본계획에서 공간구조 계획만 준비를 했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제 원도심. 청주도 대구랑 비슷하게 단핵구조입니다. 그래서 중심지가 강력하게 하나의 구조가 있고 나머지 이제 4개구가 이렇게 이제 지구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이 지구와 다시 지역을 연결해서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원도심으로 해서 단핵구조로 간다. 이거를 좀 머릿속에 넣고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 분석할 때 여기 지적 편집도 있죠. 저도 이제 토지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지적 편집도를 정말 이 기능이 생기자마자 봤을 정도로 많이 봤었거든요. 그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서 도시가 어디로 퍼져나가는지 이렇게 봤었거든요. 산을 일단 올라가야 되네요. 네. 높은 데로 가야 보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졌죠. 이 지적 편집도를 보면 한눈에 보이고 높은 데 가면 어디가 북쪽이지 이러면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딱 지도는 위에가 북쪽. 오른쪽 동쪽. 남쪽. 밑에는 남쪽. 딱 정해져 있잖아요. 또 이 지역의 제일 높은 고층 빌딩. 랜드바크 시설에 가면 또 전망 타워라든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 봤어야 돼요. 네. 그런 데도 좋고. 네. 근데 이제 지적 편집도를 보면 가장 처음에 뭐를 봐야 되면 빨간색을 찾아야 돼요. 빨간색이 뭐죠? 상업지. 상업지. 그래서 빨간색이 구상업지. 그러니까 신설 상가가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이 도시에 예전부터 있던 상권이 이 빨간색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군요. 네. 그러다가 이런 신도시들 있죠. 이런 데가 들어오면 이 빨간색이 조금 조금 있거든요. 색깔이 좀 달라요. 네. 조금 다릅니다. 빨간색이. 이런 데는 이제 신도시로 해서 형성된 상가다 보니까 새로운 상권. 근데 단점이 뭐가 있냐면 택지지구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유예없어? 뭐 이런 거. 유흥? 유흥? 유흥 이런 게 제안을 받아요. 그래서 유흥은 구도심에 주로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요새는 또 뭐냐면 MZ세대들이 옛날 감성을 찾아서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는 또 신도시는 잘 없어요. 대표적인 데가 세종시 상권. 뭐 이런 데가 있죠. 신도시들은 그런 재밌는 상권이 없어요. 대신에 깔끔한 상권. 프랜차이즈. 뭐 이런 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일단 뭐 템버린 치고 이런 건 없네요. 네. 템버린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봐야 되는 게 파란색 있죠. 파란색을 봐야 돼요. 파란색이 일자리거든요. 공업지역이에요. 아 공업지역. 네네. 근데 이 공업지역에서도 이 일반 공업지역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하는 공업지역이고 그냥 공장. 네. 그다음 준공업지역은 서울의 송수동처럼 송수동. 네. 말 그대로 준공업지역이니까 조금 공업지역이라고 해서 약간 여기는 아파트 같은 것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주복을 주로 들어올 수 있죠. 주상복합이나 지식산업센터. 그러니까 공장 외에 다른 용도도 좀 가능하네요. 좀 그러니까 약간 무해한 공기오염 이런 게 자연환경에 오염이 덜한 공장이나 일자리 혹은 주상복합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좀 외곽지에는 일반 공업지역. 도심에 가까운 데는 준공업지역. 그렇네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 준공업지역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거든요. 서울에서부터 해서. 그래서 서울의 준공업지역이었던 성수. 영등포 뭐 이런 데가 많이 떴죠. 그렇죠.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전국적으로 퍼질 겁니다. 그다음 이제 노란색을 봐야 되는데 노란색이 뭐냐면 주거지역. 주거지. 이 중에서도 이제 3종 주거지역은 주로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가 있어요. 1종은 아파트를 못 지어요. 그래서 2종부터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2종은 중간이라고 보면 되고. 1종은 단독. 3종은 아파트. 그럼 2종은 말 그대로 중간. 아파트가 있을 수도 있고. 중층주택이 있을 수도 있고. 단독주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상가주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기에 지적 편집도로 보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너무 좋죠. 준주구도 아까 우리 중공업지역이랑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거군요. 비슷하죠. 상업. 그러니까 주거지역 기능에서 상업기능과 합쳐놓은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이 중심에 상업지가 있고. 중심에 충북도청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주는 단핵구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메인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메인이 뭐냐면 주거지로서의 메인이 아니라 상업기능으로서의 메인이에요. 여기 도시기본계획에서 말하는. 여기가 온도심이라는 곳이 아까 독일군요. 여기가 되는데 여기가 주거로서 메인이 아니라 상업기능으로서 메인이다. 그래서 여기에 상업기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주변의 주거지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많이 받게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또 본다면 상가를 봐야 되겠죠. 상권. 상권을 중요하죠. 그래서 호객노노에서 상권을 보면 여기 충북도청 상권이. 아까 거기 빨간색으로 도포되어 있던 그곳이군요. 여기가 1등으로 상가 개수가 1100개 정도. 충청북도 1입니다. 네. 충북 1등이죠. 충청북도는 청주 외에 충주도 있고 있는데. 사실은 거의 청주가 다 많은 에너지가 청주에 쏠려있다고 해야 돼요. 청주, 충주 외에는 뭐 그냥 약간 시골 느낌. 네. 근데 거기서도 거의 청주에 쏠려있어요. 거의 청주에 다 쏠려있어요. 충북의 순위를 보면 잠깐 보면 충주가 이 밑에 있잖아요. 흥덕구가 800만원대. 청주가 700만원대. 나머지 구가 다 700만원대입니다. 그럼 흥덕구 외에는 나머지 구가. 거의 다. 네. 그래서 충주가 600만원대고 제천이나 진천이 있는 충북. 여기도 약간 신도시가 있죠. 이런 데가 600만원대 500만원대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충북에 가장 많은 에너지가 그냥 청주에 쏠려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일단 뭐 맛집 가려면 여기 빨리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세종시가 이렇게 보면 여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원래 세종의 구도심이 여기 조치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개발지를 키우고 나면 이제 원도심이었던 여기를 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종시로 보면 여기가 도심이거든요. 개발지. 네. 그다음에 여기가 부도심이에요. 그러니까 부도심을 키우면 청주의 힘이 약해지겠죠. 네. 다 세종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대전을 보면서 사람들은 많이 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오송을 굉장히 키우고 있습니다. 오송이 크면 문희는 이제 청주인데 또 생활권을 보면 세종시 생활권과 밀접하잖아요. 완전 선 하나로 맞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오송이 커야지만 어떻게 되냐면 청주에서는 세종으로서의 인구 유출이 아, 견제 역할을 하는구나. 작고 그리고 또 같이 융합 개발을 할 게에는 시너지 효과가 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여기 오송읍이죠. 네. 이게 같은 생활권과처럼 보이는데 이게 행정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네. 그런 약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마음에 두고 이렇게 도시를 분석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부동산 투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학군이죠. 그래서 학원가를 보면 충북 1등이 여기. 아, 여기가 이제 탑동 밑에 용담동 용담동이라는 곳이 이제 학군 1등 1등이고 충북 1위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탑동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게 있을 때 분위기가 좋을 때는 인기가 좋았던 거죠. 그리고 원래 부촌, 지금의 부촌. 복대동. 네. 원래 부촌이 아니고 지금의 부촌. 복대동. 그다음에 좀 신흥 부촌으로 형성되고 있는 가경동 옆에 있는 대신 가경동. 주거지로서 좀 좋은 개신동. 뭐 이런 데가 좀 학군 지고 그렇게 강력하진 않죠. 네. 확실히 교육은 구도심이 좀 세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쉽게 팍팍 이동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제 또 연봉 수준을 보면요. 청주가 연봉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청주에서 이제 흥덕구가 가장 세거든요. 흥덕구가 4,360만 원. 반도체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SK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청원구나 뭐 이런 데는 거의 3천만 원대. 3,500만 원대. 차이가 좀 납니다. 서원구도 3,400만 원대. 흥덕구가 4,300만 원이면 천안, 아산과도 비벼볼 만하죠. 그렇네요. 아산도 사실 연봉이 높은 도시잖아요. 천안도 뭐 이렇게 삼성전자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안성보다는 당연히 높고 평택보다 살짝 낮은 수준이고 수도권에 화성시 수준 정도 됩니다. 화성시. 네. 화성으로 가면 4,300이죠. 화성이 4,300이고 여기 흥덕구가 아까 4,300 정도? 네. 비슷하죠. 그리고 좀 번에인데 수원 있죠? 네. 수원이 연봉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알기로 한 8,9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통구가 1억 원이잖아요. 영통구가 그냥 압도적으로 연봉이 되게 높죠. 지금 보여주신 게 전부 다 지금 삼성 라인인데요. 삼성, SK 이런 라인들. 반도체 라인인데요. 네. 반도체 라인입니다. 분당이 5,500. 여기는 또 판교도 분당구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높잖아요. 와 영통구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강남이 4,500. 그럼 4,300이면 사실 진짜 높은 거죠. 높은 거죠. 서초구가 5,600. 이게 평균이니까. 송파구가 4,500. 강동구 4,700. 뭐 이 정도 수준? 전국적으로는 조금 상급지 정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연봉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네. 그리고 일자리 증감률이 굉장히 증가가가 많이 되는 곳이 또 청주입니다. 천안과 함께 청주 쪽 천안, 아산, 청주 여기가 일자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먹고 살만한 도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가치는 굉장히 좋은 도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세종시가 계속 발전하면서 견인 역할을 해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거지로서 보면 여기 충청북도거든요. 봤었는데 충청북도에서 순위별로 보면 흥덕구가 앞도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당구, 청원구, 서원구 순이다. 현재 23년 2월 기준. 흥덕구 외에는 청주 평균 이하입니다. 다른 구들이. 맞아요. 평균 이하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 독보적이에요. 독보적이죠. 예를 들면 창원 같은 성산구가 평균 이상이고 나머지는 또 약간 그 이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특징을 보이는 도시가 확실히 그 지역의 산업이 굉장히 몰려있는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행연봉. 맞아요. 그 다음에 부총. 그 지역의 부총.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불경기이지 않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을 때 이럴 때는 1급지를 봐야 돼요. 그럼 1급지가 어디냐? 흥덕구입니다. 그래서 청주 시내에서도 이 지역 프리미엄이라는 게 존재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가 1급지죠. 근데 1급지가 많이 빠졌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충북을 보면요. 충북이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게 많이 오른 곳이 많이 빠진다. 이게 거의 공통점이다. 네. 이랬었는데 충북이 6.2%대로 옆에 세종 대비는 절반이잖아요. 네. 그런데 크게 해서 보면 구별로 본다면 흥덕구, 서원구 만만치 않게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그러다 보면 이때가 또 한편으로 본다면 실거주자 입장에서 보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또 기회의 시간이 오고 있다. 충북이에서.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벌어졌던 게 상승장 때는 이렇게 벌어졌던 게 다시 침체기권이다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많이 올라다니 많이 빠지니까. 그래서 원래 하락장 때 갈아타기 타이밍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최고의 타이밍은 하락장 이후에 상승장으로 갈 때. 그때가 이제 최고의 타이밍이긴 하죠. 그런데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1급지가 많이 빠졌다. 그때는 또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시세로 본다면 증감률이고 시세로 보면 흥덕구가 어떠죠. 맞죠. 그다음에 이제 동단위로 이렇게 좀 보면 복대동. 복대동이 눈에 띄고 송절동 눈에 띄는데 여기 신축 아파트가 많아서 그렇게. 그렇죠. 단지가 몇 개 없어요. 그렇죠. 테크노폴리스가 있다 보니까. 여기도 일자리 배우도시죠. 그렇죠. 사실 그래 보면 복대동이 이제. 전통 주거단지이면서도 일자리가 가까운. 그렇죠. 여기 지웰시티가 우리 서울의 강남, 부산의 마린시티. 또 저기 천안에는 불당신도시. 이런 게 여기 지웰시티겠죠. 압도적인 상급지당. 네. 그런데 여기 이제 점점점점 구축이 되다 보니까. 여기 가경동 라인. 그렇죠. 가경동 라인이 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죠. 밑에 쪽에. 뭐 거의 이야기한다면 이런 라인. 그다음 사직동 이런 나름 구도심에서 강세.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 네. 맞아요. 이런 쪽으로 이렇게 좀 머릿속에 놓고 보면 안 될까 싶습니다. 청주는 이제 의외로 동쪽보다는 좀 서쪽이 가격이 비싼 주거단지가 좀 많이 몰려있는 건 몰려있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단지별로 보면 조금 우리가 눈여겨서 많이 봐야 될 게. 이렇게 세 갈 단지가 있거든요.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